안녕하세요 들어보세요 아 이거 좋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모공에 좋은 세럼이래요. 그런 것 같아요. 스포이드로 되게 괜찮아요. 봐봐. 죄송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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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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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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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거 쓰자마자 따가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라이너 어때요? 이거 좋아? 이거 좋아? 제가 괜찮아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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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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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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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붙는다 이런 속눈썹이 각도 잡기가 어렵더라구요 맞아요 잘 어울리는데 불편해요 다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다 보시고 손썹 손썹 원래는 이렇게 잘 붙는대 얘는 속눈썹이랑 계속 묻혔을때 좀 덜꾸덕해야 같이 묻혀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언더할때는 좋아요 구독하니까 구독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 붙는다 그리고 이렇게 잘 붙는다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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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